오늘 제가 영상을 낀 이유는 저희가 비활동기에 뭐하고 지냈는지 이제 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하루를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유기견 센터인데 본사활동하러 갑니다. 다 수마구 학관 애들이에요. 아니 저 두 번째에 있는 친구 완전 마음이 아팠어. 무서워해서? 아니요. 산초가 엄청 많아요. 근데 사람 엄청 좋아해. 아 마음이 아파. 15살? 아니구나. 몽씨라 들어볼게. 무서워해. 만지려고 하면. 아 무서워해? 네. 조심해야겠다. 물지는 않아요. 눈이 미쳤어. 눈이 미쳤어. 갑시다 우리. 안녕. 또 올게. 와 진짜 밖에 보이나? 눈이 미친 듯이 와요 지금. 와 진짜 이 추위를 뚫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공사활동 끝내고 집에 와서 옷 갈아입었어요. 할 때는 되게 힘들긴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완전 뿌듯했고 하면서 울컥울컥한 때가 있었고 되게 많은 감전들 느끼고 왔어요. 또 시간 나면 제가 가가지고 이제 도와드리러 가겠습니다. 친구가 정시회를 열었다 그래가지고 친한 언니들이랑 보러 갈 거예요. 다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는 일본어만 할 것 같아요. 안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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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오늘의 생일이 3년이 정도 됐어. 네. 오늘의 생일이 최고예요. 오늘의 생일이 최고예요. 귀여워. 그럼 뭐? 눈이 안패입니다. 나의 생일이. 나의 생일이. 나의 생일이 없어요. 何もないです。 何もないです。 では、旅行に行きます。 旅行に行きます。 ジャジャン! ここはどこですか? 何だっけ? 手飯路。 何て言うの? 日本語で。 大学路? 北高校とか、北高校のみたいな所です。 皆さん。 おー! 到着! 到着! 瑞稀何を持ってますか? お花。 瑞稀じゃなかったかな? 何だっけ? これじゃないか? ここ、ここ。ポスターね。 家とかね。 麗奈ちゃん、流石だね。 マスクもらいました。 めっちゃ可愛い。 私たちはここ。 何だっけ? ベコドン。 食べてみたかったでしょ? 可愛い。 美味しそう? クモチャった。 可愛い。 可愛い。 おいえい。 ちょっと緊張力。 マスクを着てみ、 ちょっと緊張しようよ。 食べてみよう。 今日の時間。 六時三分。 見たくらいです。 오 마이 갓! 밝아지고 있어요. 빨리 가야겠다. 여러분 대박이죠? 진짜 지금 10분 동안 감동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미션 성공! 너무 예쁜 일주일도 보고 다시 올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 저는 이제 이만 집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